지난 며칠 동안 한 것을 한번 총종합해서 한 개의 도표를 한번 딱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분석이 끝난 종로 성동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천을까지 서울의 13개 선거구에서 이루어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중구 성동갑 종로구 은평구을 모든 구민은 대개 십수만 명 정도로 구성됩니다. 투표에 참가하신 분이 사박오일 사회를 두고 한 40버셋 정도는 수만 명 정도가 되죠. 바로 사전투표에 참가하시고 또 사박오일 스타일을 두고 또 한 50몇 프로 정도 되시는 분들은 바로 당일투표에 참여하셨습니다. 소위 통계학에서 보는 사전투표 참가자 수하고 당일투표 참가자 수가 수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수치입니다. 따라서 특정구에 계시는 그런 투표자 수가 사전투표에서 특정후보에 보이는 지지율 득표일어가 당일투표에 보이는 지지율 당일투표에 지지율 보이는 당일투표 득표는 아주 비싸야 되고 그것은 1에서 3%를 절대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1에서 3%를. 그러니까 홍익표 이낙연 강병원 김민석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뭡니까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고 진수위 황교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1에서 3%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번부터 13번까지 그냥 표 하나만 가지고 보면 그냥 전면 조작입니다. 전면 조작. 무자비할 정도로 조작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려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꺾실한 것은 총조작률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전국 평균의 총조작률은 25% 정도 됩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25%에 왔다 갔다 합니다. 반드시 떨어뜨려야 될 사람들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사람들은 숫자가 높습니다. 이낙연과 황교안은 30.43%입니다.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낙연을. 황유하고 송황수도 반드시 황위를 당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김민석과 박용산도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28%입니다. 이수진과 나경은은 나경은을 반드시 탈락시켜야 되기 때문에 27.27%입니다. 정청료는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27%까지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 평균은 25%지만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것은 숫자가 높습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을 해가지고 4.15 총선을 도덕질한 겁니다. 이런 짓을 바로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과 수뇌부 그리고 586 수뇌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겁니다. 세 기관이 합동을 한 겁니다. 선관위와 플러스 586 운동권과 플러스 더불어민주당이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백억의 정당 보조금을 운영되는 공당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기관입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아주 기가 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 사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13번까지 소개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이 거대한 2017년 5.9 대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익연구직권 좌익 소위 장기직권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586 수뇌부들이 부정선거를 본격화해서 결국은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소위 국가를 내란제가 일어난 거죠. 한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이나 요일 1일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인시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하고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 공직선거법이 명한대로 그것을 해서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은 참가자 수가 늘어날수록 그렇게 사전선거 조작하는 사람들이 유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앞으로 선거마다 당일투표에 참가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피력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이야기인 거죠. 사전선거 조작 실태가 이렇습니다.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또 지적하는 사람들을 두고 선거자유 방해자라고 또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정말 기막힌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북한 선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죠. 선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바로 문정권 하에서 일어난 겁니다. 문정권 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검수완박법안은 어떤 무리술동을 하더라도 통과시킬 것이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절대 거북근을 행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으려고 하겠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키막힌 일이 대한민국에서 21세기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치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놈처럼 돼버린 선거관리위원회 갖고 있는 수사권 조사권으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이 실체가 밝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당선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 2천만 소위 선거 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정선거를 건설하기 위한 2천만 그런 결집운동에 힘을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전화가 070-7164-5130부터 4번까지입니다. 070-7164-5130부터 4번. 5개 인터넷 전화가 운영되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좀 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병호 tv gongtv.net 공tv.net도 여러분들 가입도 해 주시고 거기에 들어가시면 또 현재 어떤 몇 명이나 참가하고 있는지 또 성별로 또 연령대별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댓글창에다 계속 올리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주변에서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건설 공명선거 확립 선거정의의 구현 이 3대를 위해서 2천만 결집운동에 여러분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선은 결국 악을 이깁니다. 정의는 결국 불법을 이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동안 많은 기간을 거쳐가지고 여러 가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낯서 잘하고 또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선극의 문제점을 규명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찾아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